기회가 온다면 무조건 잡아야죠. 정말 도끼있게 시즌을 준비했고 자신 있습니다. 최근 기아 주전 포수로 활약 중인 한준수 선수의 인터뷰인데요. 항상 기아는 포수 때문에 골치를 아파했고 기아와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류지혁과 박동원을 왜 보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타팀 빼고 포수에게 큰 금액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기아 타이거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포수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박동원 류지혁 선수를 타팀에게 헌납하고 김태근 선수를 데려와서 BFA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협상을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서로 합의된 금액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태근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은 금액을 보장받고 싶어 하지만 김태근 외에도 최형우, 김선빈 그리고 FA 시장에서 굵직한 선수를 노리는 기아 입장에서는 김태근 선수에게 큰 금액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 경기를 보면 기아 포수 유망주, 한준수 선수의 선발 출장 경기가 잦아지고 있고 벌써부터 내년 시즌을 준비하고 김태근 선수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팬들의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근 선수 역사 자신의 생각을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2009년 우승을 이끌었던 김상훈 배터리 코치가 은퇴한 이후 프랜차이즈 포수는 물론 마땅한 주전 포수가 없었는데요. 2017년은 SK 포수 김민식을 트레이드로 영입해 우승했고 김민식과 한승택이 안방을 분점했으나 타격이 신통치 않았고 수비도 튼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포수리스크가 계속 존재했는데요. 2022 시즌 박동원을 트레이드로 수혈해 안방 걱정을 지우는가 싶었습니다. 2023 신인 1라운드 지명권 10억원 김태진까지 내주었는데요. 박동원은 시즌을 미치고 FA 권리를 얻자 LG 트윈스로 이적해 우승 포수로 활약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아는 2024 신인 1라운드 지명권을 주고 주요상을 긴급 수혈했습니다. 한승택 주요상 체제로 2023 시즌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안방 리스크가 커 보였고 포수 전력이 풍부한 삼성과 트레이드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자 트레이드 이시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한승택과 주요상의 분발을 기대했고 시즌을 준비하는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아울러, 이군의 신범수, 김선우 등으로 시즌을 치르겠다는 구상이었는데요. 한준수라는 포수는 전혀 2023 전력 구상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생야구 시절 천재 소리를 들으며 2018년 1차 지명을 받았으나 2019년 7타석에 들어선 것이 유일했고 입대 전에는 체중도 많이 불어 기대를 받지 못했는데요. 2022년 연말에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으나 전력에 넣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저 백업 포수라도 잘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한승택 주요상 체제로 개막을 맞이했으나 타격 부진이 심각했고 부상까지 당했는데요. 신범수가 올라와 투지를 보이며 힘을 보탰고 김선우도 마스크를 꼈습니다. 두 선수의 투혼으로 안방 살림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는데요. 한준수는 2군 주전 포수들이 1군에 올라가는 바람에 2군에서 꾸준히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때부터 기량이 일취월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전역 후 심기일전에 다시 야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넘쳤고 체중도 20kg 이상 감량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타격도 정교함을 갖추어 3할 구리의 타율을 기록했고 어쩌면 1군에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도 6월 25일 콜업을 받았는데요. 김태군의 트레이드를 단행한 7월 5일 SSG 인천 경기에서 선발 마스크를 쓰더니 홈런과 2루타 포함 3안타에 3타점까지 기록했습니다. 주전 포수가 새롭게 등장한 날이었는데요. 이후 꾸준히 김태군의 백업 포수로 제목스를 했고 윤영철의 전담 포수에서 점점 출장 기회를 넓혀갔습니다. 김태군에게서 노하우도 얻었는데요. 지난 9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광주 경기에서는 1대1로 팽팽한 8회 2사 1루 3루에서 상대의 좌투수가 올라오자 우중간으로 굴러가는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프로 첫 결승타였는데요. 전날에도 선취 타점을 올리면서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아직은 85타석에 불과하지만 타율 2할 7푼 8리 2홈런 12타점 5PS 8할을 기록 중인데요. 타격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입니다. 포수로도 조금씩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한준수는 경기에 나가면서 상황들이 조금씩 읽을 수 있다. 볼 배합도 어떻게 하는지 읽혀진다.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고 그것이 잘 되고 있다. 경기를 앞두고 분석도 하지만 경기 중에 다룰 수 있다.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경기 운영이 수월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력 구상에도 없었던 갑툭튀 포수가 어엿한 주전 포수로 자리를 잡은 것인데요. 24살의 나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10년 안방 걱정을 없앨 수도 있다는 희망도 생깁니다. 과연 한준수는 그 희망을 실현시킬까요? 현재 안주하지 않고 주전으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동반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태구는 최근 한준수의 주전 포수급 활약이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BFA 장기 계약 기간이 남은 만큼 협상을 잘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확인하십시오. 화체에 대해서 계속해서